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점표 입력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보면 점표 입력 메뉴가 있습니다 수기로 했을 때는요. 즉 사람이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 썼을 때는 점표 작성이었습니다 점표는 거래내역을 간단하게 저는 쪽지 였죠. 쪽지에다가 펜을 들고 쓰는 거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입력이란 말을 쓰는 거죠 점표 작성은 단기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할 때 회계 처리할 때 작성하는 절차이구요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도 그건 똑같음으로 작성 대신에 입력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에 발생된 거래가 있다면 점표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당의 연도에 회계상의 거래이면 점표에다 입력하는 거죠 점표 입력은 지금 전산액의 2급에서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 하나만 보이고 있지만 점표 입력은 메뉴가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일반 점표 입력 두 번째가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거래에 부가세가 있는 거래다라고 하면 부가세하고 관계되는 거래다라고 하면 그 거래를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그 거래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액의 2급은 부가가치세법이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메뉴를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실제는 이 메뉴가 있어요 즉 전산액의 2급에서는 모든 거래에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있는데 생략하고 처음 하는 단계다 보니까 처음 하는 단계다 보니까 생략을 하고 모든 거래에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거래자료를 입력하게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그러지 않는 거래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전산액의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넣어야 되는데요 그 일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을 선택하시고요 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일을 넣어야 되는데 일을 바로 옆에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올 옆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밑에다가 밑에를 본 난이라고 그러는데 밑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일자를 넣었을 때 위쪽에다 일자를 넣었을 때 밑에는 일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로 바뀌었다 일이 바뀌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쳐서 넣어야 됩니다 밑에다가 일자를 넣을 때는 계속 본 난에다 일자를 써 가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둘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편리에 따라서 골라서 쓰는 겁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골라서 쓰는 입장에서도 두 가지로 일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어느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건 사러 가면 자주 사보신 분은 알아서 잘 사겠지만 그 물건의 특성을 잘하니까 그러지 못하면 어느 게 좋아요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바 설명을 드리면 옆에다가 일자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많지 않을 때는 옆에다 일자를 쓰는 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1월에 3건의 거래가 있었다 그럼 1월 3일, 그 다음에 1월 5일, 1월 20일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서 하는 거죠 밑에 본 난에 일자를 쓸 수 없어 이 자리는 그럼 아래에다가 본 난에다 일자를 쓰고 싶을 때는 1월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때는 밑에다 써 가는 게 훨씬 입력 속도가 빠릅니다 학습을 할 때는 교재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밑에다가 일자를 본 날에다 일자를 써 가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기출문제 풀실 때는 시험에는 이 일자가 해당되는 달에 연속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달에 한 건, 두 건 또 다음 달에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편의에 따라서 본인이 옆에다가 일자를 쓰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위에다가 일자를 쓰게 되면요 밑에다 일을 쓰고 싶었는데 본 난에다 쓰고 싶었는데 모르고 올 옆에다 썼다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됩니다 지우지 않으면 밑에다 쓸 수 없어요 클릭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백 스페이스바 누르고 백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를 치거나 또는 스페이스바, 긴 막대 보이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를 쳐서 지우고 밑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경은 거래를 연올 단위로 입력할 때 쓰는 건데 연올 단위로 이렇게 연올 단위로 입력할 때 쓰는 건데 시험 문제 푸시거나 그럴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죠 일자를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올1일 거래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을 넣어야 되는데 1올1일 치고 나면 커서가 9불에 갑니다 자 구분은 밑에 설명을 잠깐 보시면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분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 5번하고 6번은 결산시에만 쓰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산이 아닐 때는 그래서 1, 2, 3, 4 가지고 결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뭐냐면 1번은 뭐냐면 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수기하던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니까 전산화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로 입력하는 것 거래는 이제 3가지로 썼는데요 전표에 입력하는 사람들이 출금전표 3점표제를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입금전표 3개의 방식을 제일 많이 썼어요 물론 5점표도 있고 막 그러지만 3점표제를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는 3점표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3점표제는 뭐냐면 거래가 발생되면 현금이 나간 거래는 출금으로 현금이 들어온 거는 입금으로 그러지 않은 건 대체로 썼습니다 그 점표를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할 때에도 그거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쓰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입력하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출금전표에 썼던 것을 입력해 달라는 거고 2번은 입금전표에 썼던 것을 입력해 달라는 거고 3, 4번은 대체점표에 썼던 것을 입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출금전표는 썼을 때 출금, 현금 나간 것이므로 현금이 나간 이유만 쓰면 돼요 즉 현금이 나갔는데 상품을 사오면서 현금을 지출했다 그러면 상품 하나만 썼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출금을 선택하게 되면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두 번째 입금은요 현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입금은 현금 받은 거니까 현금 빼고 현금 받은 이유만 쓰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을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하나만 쓰는 거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을 안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금전표에서도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그러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요 용지가 차변 대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교재에 좀 밑줄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밑줄을 구울 게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1번 출금은요 3개 처리를 했는데 차변의 계정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올 때 사용합니다 2번에 입금은요 1번에 출금은 이런 경우에 쓰고 2번에 입금은 차변의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올 때 사용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3,4번을 사용합니다 3,4번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때는 3,4번을 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점표 구분은요 자격시험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약간 틀리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자격시험을 위해서 먼저 말하면 3개 처리 했는데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하나 나올 때 그럴 때 출금합니다 입금은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그 계정과목이 현금해야 돼요 대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올 때 현금이 아닌 거 이것도 물론 현금이 아닌 거죠 실무에서는 차변의 계정과목이 여러 개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 나올 때 또는 뭐 두 개 나올 때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출금으로 넣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하나 나올 때만 쓰세요 예 그 다음에 입금은요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현금 그게 현금해야 돼요 차변의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올 때 맞습니다 즉 각각 하나씩 나올 때만 쓰세요 시험 볼 때는 물론 실무에서는 입금도 대변의 여러 개 계정과목 나와도 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면 시험 볼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점표에다 넣는 방식으로 나와요 채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변의 계정과목이 여러 개일 때 차변의 계정과목이 여러 개이고 대변의 현금일 때 실무에서는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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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거든요 예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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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점표가 여러 개가 돼 가지고요 점표가 여러 개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점할 때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3,4번을 쓴다 시험 볼 때는 좀 편해요 예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출금 차변의 현금 하나 대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면 입금 그러지 않으면 다 뭘로 한다고요 예 3,4번으로 3,4번 차변 대변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없는 회사도 실무에서는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출금 입금 대신 출금 입금 대신 차변 대변으로 차변 대변으로 실무에서 쓰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험 보실 때도 출금 입금 거래가 맞는데 출금 입금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지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거래를 입력할 때마다 이 부분은 예 여러 번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듣고 그 방식으로 계속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넣어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에 맞춰서 예 자 우리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그 거래 있었다 그러면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100만원을 지급했다 라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거 출금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출금에다가 예 출금으로 입력하는 거 출금 출금 좀 배달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출금 자 그 다음에 계정과목을 넣어야 되는데요 계정과목은 번호를 알면 코드를 알면 그 코드를 쓰면 되겠지만 번호를 모르면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르죠 한글을 씁니다 한글은 한글자부터 입력이 되는데요 한글자 쓰시면 선글끔을 넣을 건데 선자 들어간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이번에는 선글끔 맨 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네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 이상 쓰기를 원합니다 두 글자 이상 쓰기를 타자가 좀 누리셔도 두 글자 이상 쓰기를 원해요 이렇게 선글끔 코드 자리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코드 자리에 직접 쓰지 않고 싶다 그러면 F2를 먼저 누르고요 그러면 코드 도움 창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두 글자 이렇게 써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쓰던 분들은 코드 자리 F2 누르고 글씨 쓰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요 지금은 직접 써도 되기 때문에요 이 방식이 더 편해요 이렇게 코드 자리에다 직접 쓰십시오 한글은 두 글자 이상 쓰는 게 좋다 두 글자 이상 타자가 느리면 두 글자만 쓰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두 글자 번호를 알면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예요 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거래처는 입력하는 방법이 지금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배고 있잖아요 일반전표 입력 거래처는 똑같아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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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부터 들어가는데 두 글자 이상 쓰는 게 거래처가 빨리 뜨게 됩니다 한글을 직접 쓰셔도 되고 이렇게 F2 눌러서 F2 눌러서 다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래처 입력하는 방법은 F2 누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직접 거래처 코드 자리에다 넣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넣는 게 더 빠르다 직접 넣는 방식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글자 이상 넣기를 원합니다 타자가 좀 느리시면 최소한 두 글자는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글자는 이렇게 여기 자 그래서 거래처를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시험 보실 때 거래처에 대한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거래처를 이렇게 다 넣으라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험 문제는 좀 많고요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채권 채무에만 즉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가 아닐 때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는다 그래서 음 여기에다가 좀 밑줄 좀 그으십시오 시험 볼 때는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입력함 시험시의 유의사항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 넣을 때 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그 번호까지 나오게 해야 됩니다 번호까지 그 코드가 번호예요 그 코드까지 나오게 해야 되고요 시험 볼 때 코드까지 나오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 코드까지 해서 넣어야지 장부 중에 이 거래처별로 자료를 확인하는 장부가 거래처 원장이 있는데 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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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 이렇게도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성상사한테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인성상사 이렇게 해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요 그래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표 출력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점표 넣으면 찍으면 거래처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코드 안 넣었죠 안 넣으면 프로그램이 있는 것 중에 거래처별로 거래한 내용을 확인할 때 거래처 온장에서 조회하는데 그래서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고려해서 시험 문제 출제자는 그 거래처 온장에서 조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목표로 해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실무에서 써먹으려면 거래처 온장에서 조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까지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까지 넣는 방법은 코드 자리에 거래처 이름을 써주면 그 코드까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거래처가 미리 등록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구요 거래처가 미리 등록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 코드의 단축키가 F2 이렇게 되구요 이렇게 F2 눌러서 거래처 이름을 써가지고 코드까지 넣을 수 있구요 F2가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코드라고 되어있는게 있어요 그림에 코드 보이죠 이게 F2입니다 똑같아요 제일 빠른 것은 그냥 한글로 투자 치세요 아시겠죠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처 등록이 안되고 거래처를 등록한 다음에 입력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럴 때요 거래처등록에 가서 등록을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하고 기초정보등록이 거래처등록 배웠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더 빠른 방법은 이 자리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점프 입력 중에 거래처를 등록하기 위해서 거래처등록에 가서 굳이 등록하지 않고 여기서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일반 점프 입력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 빠져나가려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여기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 방법은 거래처 코드 자리에 플러스 키를 탁 누르고요 플러스 오른쪽에 칩 패드에 있는 걸 눌러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0000 이렇게 나오고요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넣어줍니다 거래처 이름이 한국만세다 라고 그러면 끝까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거래처로 쓸 코드번호 넣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등록 사항이 있다 그러면 수정키를 눌러 가지고요 수정키를 누르면 코드번호는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지시가 돼 있어요 그 지시된 번호 써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아무 번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도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등록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요 수정을 누르면 커서 아래로 갑니다 아래에다가 넣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거래처를 입력했는데 거래처 입력했는데 좀 이 부분이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거래처 입력을 잘못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면 되냐면 이 칸만 지워야 되거든요 칸만 지울 때 가장 빨리 지우는 방법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바 엔터를 치면 돼요 스페이스 바 엔터 그 칸에다 넣고 스페이스 바 엔터입니다 스페이스 바 뭐라고요? 엔터 한번 해보세요 스페이스 바 엔터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요 적용은 이 거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놓는 거죠 보시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품 대금으로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 해보죠 그럼 적용 1번 이렇게 골라요 이렇게 1번 고르면 그 적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부 관리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조회할 때는 이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찍혀있으니까 거래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죠 계약금 미리 줄 때 상품 대금에 따로 미리 주는 것도 있고 다른 물건 살 때도 계약금 미리 줄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넣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실무회사는 거래처하고 적용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요 적용 입력은 생략입니다 시험 볼 때는 적용 입력 안 해도 돼요 시험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적용은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적용이 나올 때 이 적용이 나올 때 출금 입금 선택하는 경우 출금하고 입금 선택하는 경우 이 적용이 나올 때 출금 입금 선택하는 경우 이 적용이 나올 때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배운 거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배운 거 현금 적용 부분이 나와요 출금 입금 선택하면 현금 적용을 그런데 차변 대변 선택하면 대체 적용이 나옵니다 즉 출금하고 입금은 현금 거래잖아요 즉 현금 거래에 쓸 적용 이렇게 미리 독독된 거 그러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이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용을 등록했다라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적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엔터 치면 그냥 통과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차변의 금액을 넣는 건데 금액 넣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아요 100만 원 넣고 싶다 그러면 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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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대로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래쪽을 볼게요 프로그램에서 아래쪽에 이 거래가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현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이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가요 입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입금 입금 외상매출금을 받았다가 그러면 입금은 2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 이렇게 쓰겠죠 예 그리고 외상매출금 선택하고 인성상사한테 받았다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차변의 현금이 들어갑니다 1번 출금 2번 입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실 때 1번 출금 2번 입금해서 입력하실 때 1번 출금 2번 입금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현금 입력이 안됩니다 여기다 현금 쓰고 싶어도 안 돼요 현금이라고 써 볼게요 보세요 반응이 없죠 예 그래서 출금 입금은 현금 입력할 수 없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차변대변으로 차변대변으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차변대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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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죠 거래를 분개해 봤는데 차변에 당자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래다 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렇게 차변에 당자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입력해요 차변대변으로 다 써서 넣는 거죠 구분을 고를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요 해당되는 일반점표 자료를 넣으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되실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잠깐 살펴보면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입력하는 건데 그 거래를 입력하러 들어가면 1번 출금 2번 입금 그 다음에 3번 차변 4번 대변 있는데 1번 출금은 언제 쓰고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나올 때 2번의 입금은 차변의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의 계정과목 나올 때 쓰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3,4번으로 쓴다 1,2번으로 넣어야 될 거래를 3,4번으로 넣어도 된다 또 그렇죠? 3,4번으로 다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1번 출금 2번 입금이 3,4번 보다 더 빠른 거래이면 더 빨리 넣을 수 있는 건 확실한데 1번 출금 2번 입금을 안 하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출금 있었죠 출금에 선급금 이렇게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보세요 점표가 한 줄로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한 줄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는다면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출금으로 한번 해도 되고 출금으로 하면 한 줄로 끝나는데 차변 대변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두 줄로 해야 되니까 출금이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입금 출금으로 넣어야 될 것을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해도 된다 즉 입금전표 출금전표로 넣어야 될 것을 대체전표에다가 써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입출금전표가 없을 때는 대체전표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표 하나만 쓰는 회사는 3점표제에서 입출금 용지 쓰기 싫었다 그러면 대체전표 용지에다 다 썼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유의사항이 시험에 상단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입력하면 되는데 시험 볼 때 미리 다 읽어보고 해야지 시험지를 보면서 읽어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미리 다 읽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적용입력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전산액의 2급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 거래가 부가세 거래가 맞아도 시험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표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원래 부가세 신고 거래는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산액의 2급은 일반전표 입력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첫번째 거하고 세번째 거 세번째 거 채권채무에만 거래처가 넣도록 되어 있고요 거래처 넣을 때 코드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코드까지 넣어야지 거래처 온장 거래처별 계정과목을 온장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정과목은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면 안 돼요 이런 유의사항에 의거해서 입력방법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를 입력해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계정을 넣을 때요 비용계정 넣으실 때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비용거래를 넣으려고 그러면 비용의 이름을 치면 비용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의 이름이 여러 개 떠요 그런 경우 전산액의 2급은 도매 소매원만 하고 있으므로 판매관리비의 비용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용 이름을 치면 계정과목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그럴 때 전산액의 2급 시험 볼 때는 회사가 도매 소매업품으로 도매 소매업자는 그 비용에서 판매관리비 비용만 써야 됩니다 이걸로 선택해야지 손익계산으로 들어가요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조원과는 제조업자에서만 쓰는 거예요 제조업자 제조업자가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거 그런 거 있다면 제조원과를 선택해요 제조업자는 제조원과 명세서 만들 때 이걸 쓰거든요 예 똑같은 계정과목을 여러 곳에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사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개의 계정과목을 만들어 놓고 번호를 다르게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여해 놓고 보이죠 그러면 전산액의 2급 볼 때는요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다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는 공장에서 제품을 안 만들어요 만약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공장에서 쓴 거 따로 써야 되고 그 비용을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쓴 거 따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판매 관리만 하는 즉 도매 소매업만 하는 회사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들어간 비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쓰는 비용만 골라야 되는 거죠 전산액의 2급 회사는 도매 소매업이므로 공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공장에서 쓴 거 따로 판매 관리 목적으로 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오로지 판매 관리 비용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당사가 도매 소매업이므로 800번 대라고 해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순서대로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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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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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